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과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주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실 텐데요. 사주상담을 받으면 그 사주가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주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좋은 사주를 어떤 사주라고 해요. 오행이 균형되고 있을 거 다 있고 사명살이라든가 이런 충국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그런 대운도 좋게 흐르고 이런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오행도 치중되어 있고 사명살이라든가 지지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흘러가는 대운도 안 좋고 이런 사주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사주가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내 사주가 안 좋으니까 내 인생은 꼬인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주의 특징은 분명히 있어요. 그 특징을 잘 찾아서 거기에 맞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주 유형 중에 우리가 안 좋은 사주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행이 치중된 사주입니다. 모카토금수 오행 중에 한 가지 오행이 너무 치중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여덟 글자 중에 목기운이 4개 나머지 오행이 한두 개씩 있던가 아예 없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다는 것은 다른 오행은 없거나 아니면 매우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오행이 이렇게 불균형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운 자체가 좀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불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특징을 잘 파악해서 살아간다면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기업의 CEO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한 가지 오행이 치중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주라는 것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인생에 꼬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주의 특징을 잘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이것이 성공 여부가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사주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이에요. 2018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의뢰년, 갑신월, 갑오일, 갑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청간에 목기운이 4개가 있어요. 전체 8글자 중에 4글자가 목기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오행은 하나씩 들어있어요. 20살 때 출산을 했습니다. 20살 때 출산을 했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임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0살 때 출산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1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했다고 해요. 그 남자에게 양육비 같은 걸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젊은 여자가 어머니와 함께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주 구성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특징은 비경겁지가 매우 강하다는 거거든요. 비경겁지가 강하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의 젊은 시기, 어린이 청소년 시기라든가 20대라든가 아직 철이 안 들었을 때 그때의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인간의 원초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성관계라든가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대로 학교를 그만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인생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찍 남자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결국은 임신을 했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국은 살다가 1년도 안 돼서 헤어졌다. 사연을 보내줬을 때가 24살 때거든요. 24살밖에 안 됐으면 한창 젊은 나이고 한창 놀 때인데 이때 자기 아들하고 같이 자기 어머니하고 셋이 사는 거예요. 인생이 어린 시절에 많이 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하시는 일이 애완경, 미용사 이런 걸 하시면서 산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주 구성을 볼 땐 어때요? 비경겁지가 강한 사람들은 직장생활보다는 전문직이 낫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일, 그런 전문직을 찾아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젊은 시절에 아주 쓴 약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나이도 젊고 앞으로 인생은 상당히 괜찮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흘러가는 대혼을 보면 33세 이후에 이성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재혼을 한다면 정의 대혼에 재혼을 하는 게 좋고 여기에 소개되는 분들은 대개 사연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굴곡이 심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예를 들지만 실제로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제를 드는 분들은 인생의 굴곡이 심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일찍 사주 분석을 받아갖고 본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갔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여자분인데 대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일찍 결혼을 한 거죠.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혼을 했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위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을 나왔는데 임용고시를 보겠다고 계속 준비를 하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신청했을 당시에 40대 중반인데 이때까지 임용고시를 합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학원 강사로 계속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학원에서도 잘 안 받아준다고 해요. 사주를 봤을 때 토기운이 강하죠. 토기운이 모두 인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남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은 없습니다. 인성운이라는 게 뭘 극하죠? 식신상관운을 극하잖아요. 이 식신상관운이 하나가 있는데 인성운 때문에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자식운이 약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 사주 구성에서 남자를 나타내고 직장을 나타내는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는 축술미 삼양살이 깔려 있어요. 축술미 삼양살이 지지에 깔려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생 자체가 굴곡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축술미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삼양살이라는 것은 삼양살이 모두 깨진다는 걸 말합니다. 술토하고 미토하고 축토가 모두 깨지는 걸 말해요. 여기에 지장관을 보시면 지장관이 서로 충을 받고 있습니다. 심금이 있고 울목이 있는데 을신충이 되고 있고요. 계수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정계충이 되고 있어요. 이쪽으로 을신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계수하고 여기에 있는 정화하고 또 정계충이 되고 있습니다. 지장관을 보시면 세 개가 서로서로 충이 되고 있어요. 삼양살이라는 것은 깨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인성운이 강하니까 공부로 끝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반대라는 거죠. 임용고시라는 게 물론 어려워가지고 시험을 10년 이상씩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방향을 확 틀었어야죠. 임용고시를 몇 년 정도는 준비할 수가 있는데 합격을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가감하게 다른 길로 딱 나갔어야 되는데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다른 직업은 하는 둥 마는 둥 아르바이트 하듯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계속 이 시험에 연연했던 거예요. 결국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합격을 못하고 확실하게 학원 강사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사주 분석을 받았다면 우선은 결혼을 일찍하지는 않았겠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는데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자식운하고 이성운이 남자운이 안 좋습니다. 한 서른 정도 돼가지고 좀 늦게 결혼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일찍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삼형살이 형성이 되고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격증 같은 걸 따는 게 좋죠. 인성운이 이렇게 삼형살로 되어 있는데 계속 임용고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같은 걸 따가지고 그쪽 분야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보시는 것처럼 화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주팔자, 여덟 글자 중에 월지 포함해서 네 글자가 화기운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가 젊잖아요. 스물한 살 때 신청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생활을 하다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한번 들어가더니 지금은 본인이 직접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닌대요. 그래서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주를 봤을 때 비경겁재가 매우 강하잖아요. 이 비경겁재가 강한 사람들은 어린이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철이 들기 전에 20대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고집이 아주 강합니다. 이분처럼 화기운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자기가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열정적으로 팍 빠졌다가 금방 또 팍 식어요.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희망적인 건 뭐냐면 아직 군대를 안 갔습니다. 군대를 가야 될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국가에서 부름이니까.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이런 사람들은 금방 확 탔다가 금방 확 식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성운이 없습니다. 인성운이라는 것은 사고계를 나타내고 종교인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성운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고를 나타내니까 종교라는 것은 철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스님이라든가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인성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는 철학이 없어요. 깊은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망할 것이라든지 누구가 메시아라든지 이런 식의 아주 수준 낮은 이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푹 빠졌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갔다는 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비경겁지가 강하면서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만약에 건전한 거에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컴퓨터를 좋아한다든가 내가 음악에 푹 빠졌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데에서 빛을 볼 수가 있죠. 건전한 데에 빠지면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목기운이 4개나 됩니다. 가빈연, 병인월, 개묘일, 임자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목기운이 모두 식신상가 눈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아웃도어 매장을 5개나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모두 유명 메이커라고 합니다. 20여 년 동안 이 분야에서만 계속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 정도의 규모 있는 매장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 전부터 수익이 점점 마이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매장을 과연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2020년인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더더욱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는 하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을 보내줬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보시면 식신상가 눈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렇게 식신상가 눈이 강하면서 관성운이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직장생활은 잘 안 맞는다고 봐야죠. 유통업 쪽에서 계속 일을 하셔가지고 자기 매장을 만드는 이런 일이 본인에게 더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렇게 식신상가 눈이 강한 사람들은요. 재성운과의 관계가 어떤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식신상가 눈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재성운이라는 것은 결과물을 나타내는데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식상운은 4개나 되는데 재성운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이 20여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경기가 딱 와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속 있게 사는 게 중요해요. 식신상가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속 있게 살아야 되고 장점이라면 창의력도 뛰어나고 부지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상운이 발달된 사람들이 상당히 부지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시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임술대원에 연락을 하셨고 이제 임술대원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인데 신류대원서부터는 어때요? 지지가 충하는 대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운의 흐름도 서서히 꺾어지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따라서 신청을 하셨을 때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오엔이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특징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에 맞게 시기를 잘 봐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주 상담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사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생의 굴곡이 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엔이 한 가지가 특별히 많다는 얘기는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인생의 굴곡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특징을 잘 찾아가지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주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로 든 사람들처럼 이렇게 오엔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든가 지지의 사명살이 깔려 있다든가 이런 식의 좀 굴곡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내가 그냥 살면 분석을 받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에는 사주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분석을 받고 대처를 할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사주라든가 이런 운과 관련된 것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도 사주 상담을 잘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사주가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안 좋으니까 내 인생이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특징을 찾아내가지고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요의 사주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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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